오늘은 민족상자 안의 비극의 날, 6.25 전쟁 발발 74주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념일마다 경찰은 폭주족 단속에 비상이 걸립니다. 오늘 새벽 광주 서구 광천 사거리에 도로를 지을 줄 한 폭주족이 나타났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 광천 사거리. 순찰차가 대기 중인 도로 한복판에서 오토바이 10여 대가 원을 그리며 빠른 속도로 빙빙 돕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기념하겠다며 모여든 오토바이 폭주족입니다. 오토바이가 해산한 직후, 이번에는 빠른 속도로 직진하던 승용차와 좌회전 중이던 SUV가 충돌합니다. 승용차는 사고 충격으로 교통선까지 튕겨져 나갑니다. 이 사고로 20대 승용차 운전자와 60대 SUV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교통섬에 있던 10대 2명도 다쳤습니다. 당시 교통섬에는 폭주족을 구경하려던 청소년들이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차량 운전자들은 사고 당시 음주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오토바이 난폭운전은 차량 충돌 사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중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승부입니다. Tang tao 침무치une 하지만